여보 지금 어디야? 돈 구했어? CP회 시작해! 둘러니둘러 틀고! 호빈이는 지금 1시간 급한 상황이거든요 이틀 안에 어떻게든 꼭 마련해 볼게요 이틀만 주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상치 못할 불운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 시대의 보험은 선물이죠 나 이제 기억도 안 난다 그 짜릿하던 쾌감이 편안한가 보지? 응? 뭐? 요즘 편안해 보인다고 니가 그게 나빠? 아니 너한테 꼭 필요한 보장 상품이 있어서 그래 나 늦어도 괜찮은데 여보세요? Q라이프에서 왔는데요 선생님 네? 저분 보험사라는데 좀 이상해요 영업하러 온 것 같은데 응? 왜 양수 검사 안 받으세요? 일하는 거 불법 영업 맞죠? 간호사 부를까요? 불안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? 여기서 영업하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그 대가가 너무 커요 내가 내 새끼를 죽였다고 이거 나요 이거 나요 네 실장님 세 건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고 드릴게요 ings 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열화제 보험이죠? 여기 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